좋은 아침입니다 미애 그런데 여기 있어 뭐 먹고 싶어? 엄마 뭐 먹을 거예요? 엄마 찌갈도 있어 주니 맛있어요? 애기들 먹고 좋네 미애도 어떤 종류 알 먹고 그렇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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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유니버설 왔는데 더 가는 길인데 비가 또 비가 엄청 오네 안녕 안녕 우리의 유니버설 왔어요 안녕 안녕 들어오는 데 많은 시간 들어오는 데 많은 시간 들어오는 데 많은 시간 비 오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도 입고 있는 데는 비가 안 오네요 천장에 있어서 비가 안 와요 쨍쨍이 갔다 쨍쨍이 쨍쨍이 만났어? 쨍쨍이 갔어 쨍쨍이가 있었어 사람들이 엄청 많아 사람들이 엄청 많아 여기는 뭐야? 베리포터 가는 길 오 베리포터 가는 길 베리포터 가는 길 맥주 한잔 먹을래? 엄청 맛있어 버터맥주 노날콜이야 버터맥주 유줄도 먹어볼래? 응 이거 빨테 오케이 오 펜쨍이 먹어 빨리 를 먹어 아 일단 맥주 아니야 맥주 아니야 맛있어? 우와 애기꺼 애기 슬러지 슬러지 맛있다 리에야 엄청 맛있다 우와 우와 아 시원하다 되게 시원해? 응 시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바다빌 맛있어 뭐지? 어 여기 뭐 바다빌 나이스 와 우와 와 와 와 와 뭐야 반자발이야 지금 뭐하는거? 이빨 이빨 오카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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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바이바이 바이바이 무서워가지고 쫄 blood 자 가έ 이쪽 Jurka 몸이 높은 지 2시간 됐습니다 빈은 밤 눈 같다 눈 같다 눈 되게 예쁘다 출발 출발 그래도 비가 끄쳤습니다 비가 끄쳐서 이제 닌텐도 월드에 들어가고 있어요 버섯 팔찌 하나가 3,800원이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4,900원이에요 그래서 많이 비싸졌어요 1.3배 정도 비싸졌네요 우와 우와 리헤야 우와 엄청 멋있다 우리 가볼까 우리 제발 제발 우와 팔찌 엄청 멋있다 이거 있다가 띠렁띠렁 해야 된대 띠렁띠렁 할 수 있겠어? 네 주먹으로 하는 건 그냥 됐다 이거 한 번 더 이거 뭐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 헬로우 버섯 버섯 친구와 밥 해준대요 다 맛있어!! 도둑이보 디즈니 얼마야? 7만 사백이에요 옛날에 디즈니랜드에서 먹었던 거나 비교할 수 없대요 거기가 천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디즈니랜드가? 디즈니도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디즈니랜드가 18,000원을 드리려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왜 2만원? 하하하하 아기랑 같이 있습니까? 슈퍼요 하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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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귀여운 아 뭐야? 뭐예요? 푸딩 아 푸딩이야? 버섯푸딩 귀엽다 그래도 마리오 탱 아 오이 와 와 오이 으아아 으아 뭐야? 흐어어어 고맙습니다 박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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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어땠어요? 반나절만에 도망가는 기분이 어때요? 개 힘들어요 준희 안녕해줘 유니버설 안녕 리허준희 유니버설 안녕 안녕 우리 온천하러 갈까? 목욕하러 갈까? 출발 출발